It'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왜 나이 왜 나이 왜 나이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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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랑 J형이 결승을 진출하게 되었어요. 아 왜요? 오케이. 우와. 너. 너. 뭐야. 좋아 좋아 좋아. 야 니키야 이런 거 안 되잖아. 야 선택해. 어. 이거 왜 너가. 솔직히.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. 안무 연습할 때 형들이 답답하다. 아 느낌이 대박인데. 선우 형을 가장 편하고 좋아한다. 선우 형을 가장 편하고 좋아한다. 에이. 네네네. 여기 바운스 좀 더 해야지. 아 진짜. 김선우 형은. 났어. 누나 이렇게. 누나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해. 아. 아. 에이. 아. 애교하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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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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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